안녕하세요. 슈퍼리치 더하우스 채널입니다. 오늘 준비된 슈퍼리치 더하우스는 노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뒤에 신축된 아나아입니다. 노년동 아나아는 2020년 12월 준공 후 분양 중인 한계동 연일 6세대 총 5층 규모로 공급되었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고급 자세 사용은 물론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라운지가 운영됩니다.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 카페 라운지 등 실용적이면서 고급스러운 공간이 제공되는데요. 대부분 세대 타입 모두 실사용 면적 기준 28평에서 크게는 48평 2베드룸 또는 3베드룸 구조의 소형 고급 블라입니다. 총 두 타입 영상으로 나눠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첫번째는 복층 펜트 세대이며 실사용 면적 48평 크기의 3베드 테라스 복층 구조입니다. 두번째는 기준층 단친형 세대이며 실사용 면적 24평에서 35평 크기의 2베드 테라스 세대입니다. 실사용 면적이 가장 큰 복층 펜트 세대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불빛 스포츠 Eso STA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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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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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